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 자, 9월 우리 학평 모의고사가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3월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캐스트를 뭘 준비했었냐면은 좀 보기들 해석하시는데 좀 신경을 써라 라고 해서 해드렸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여러분이 6월 학평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5월에 너무나 행사가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냥 다 놓고 다 내던지고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놀면은 6월에 학평에서 큰 코 다친다. 그거를 좀 이제 했었는데 9월은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문제풀이 정말 필요한 거 또 하나 좀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고3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캐스트는 당연히 고1, 고2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선생님이 이제 올해 6월에 있었던 고3, 23번 그쵸? 주제 찾는 문제 하나를 가져왔어요. 정답률 39%니까 상당히 조금 많은 친구들이 틀렸죠. 그 다음에 배점 역시 3점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보기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져 있는데 자 보기들 키워드 먼저 잡을 거고 Importance of Prioritizing Museums Exhibition Space 해가지고 자 이거는 여기 이제 이 단어가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우선시하다라는 표현이야.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나와져 있는 박물관의 전시 공간들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했을 때 구체적인 거 여기다가 오브 뒤쪽을 여러분들이 키워드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관객들을 위한 도서관에서 다양한 활동의 장점이니까 장점 저런 거 빼놓고 도서관에서, 아 도서관이란다. 박물관에서의 다양한 행동들, 그쵸? 활동들. 그 다음에 내 쓰실 때 필요성들. 그래서 스테레오룸즈가 얘기하는 전시실이니까 전시실 확장의 필요성입니다. 그쵸?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에 Consequences of Profit Oriented 애들아. 이 Oriented라는 표현은 뭐뭐 지향적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윤지향적인 관리의 결과 이거니까 이거는 이윤지향적인 관리 어디에? 박물관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에는 이제 Ways to Increase Museums Commitment to the Public Good 공공재에 대한 그 박물관의 Commitment 여러분 이건 전념. 이거라서, 그쵸? 여기를 여러분들 키워드로 이렇게 좀 잡아볼 거예요. 그치?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문을,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지문에서 선생님이 이제 서학원, 저 유, 뭐죠? 유형 독해로 좀 트레이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제 문장을 잡을 때는 여러분은 아예에서 마지막에 한 3개의 문장을 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보실 분들은 쭉쭉 오다가 좀 이런, in other words,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가 굉장히 핵심 패턴인데 다시 말해서라고 말하면 여기에서 뒷부분을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설명이고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주는 좀 더 풀어 써주는 것들이고 여기 앞부분의 형태는 조금 더 추상적인 패턴에 주장하는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을 때 있어서는 위해를 읽든 아니면 이 연결사의 아래 부분을 읽든 키워드 먼저 보시고 보기 키워드를 먼저 보시고 지문의 속도로 문제 풀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쵸? 강의가 아니니까 일단 빨리 빨리 가볼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부분을 읽는다 치면은 there are pressures 압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내에 그치? 그 다음에 그 압력들이 that causes it 그 박물관에게 to emphasize 강조하게끔 한대요. 뭘 강조하냐면 what happens in the galleries 됐습니까?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게끔 유발을 한대. 그치? over the activities 뭐 보다 여기서 5번은 얘들아 해석을 할 때 뭐 뭐 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뒤에 나와서 활동들 보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that take place in the unseen zones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구역들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보다 갤러리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강조하게끔 유발을 하는 압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in an era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시대니? when do you의 시대야? 박물관들이 are forced 강요를 받죠. 강요 받는다. 느낌이 어때?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근데 뭐 하도록? to increase their earnings 자, 뭐를요? 이게 earning의 소득이지? 박물관이 소득을 증가시키라고 강요를 받잖아요. 됐어요? 이러한 시대에서 안 좋은 거지. 박물관에다가 소득의 중시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들은 종종 focus their energies 그들의 에너지를 집중을 시키는데 어디에? 그들의 갤러리나 그렇죠? 갤러리를 modernizing 현대화하는 것과 mounting temporal exhibition 어떤 현대의 전시품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지금 전부 다 부정적인 것들이거든. 이거 안 좋다고 지금 까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to bring more and more audience 더 많은 관객들을 불러놓기 위해서 through the door 해가지고 문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어디에만 지금 이제 돈, 여기 소득에 집중을 하게 되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된다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 소득 집중하는 형태 여러분들 거기 아까 보기 있었던 거 키워드 잡았던 거 있잖아. 그렇게 해서 정답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 아래 부분을 읽으실 분들은 아래 부분들에서 지금 나와지는 형태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결국엔 사람들이 여기 박물관들이 전시실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겉에 보이는 이런 서비스나 카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안 좋은 상황들이 나와진다는 거죠. 그렇지? 돈을 벌려고 comparative economy 됐어요? 경쟁적인 경제력을 어떤 것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됩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집중해야 될 포커스 바로 박물관이 소득을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정답이 여기 4번에서 여러분 체크해주고 이 지문은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근데 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고난도 문제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흔히 이제 모의고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의 문제 푸는 패턴은 다 달라요. 앞에서부터 쭉 봐오는 친구들 그 다음에 막 중간 듣기 하면서 중간중간 문제 푸는 친구들도 있고 듣기 끝나자마자 막 뒷장부터 풀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 좋아요. 어떤 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쌤이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드리고 싶은 거 9월 학평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글이 같은 속도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듣기 끝나고 나면 18번부터 그 다음 45번까지 있는 문제들 물론 그 안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뭐 신경 분위기나 아니면 중간에 도표 아니면 포스터 보고 글 일치 불일치 찾는 거 당연히 쉽죠. 당연히 조금 걸리죠. 근데 줄글을 읽어내야 되는 글들 보면은 친구들이 그냥 정신 놓고 쭉 위에서부터 다 보고 정답 찾아야지 쭉 보고 정답 찾아야지 이렇게 보려는 생각을 하고 푼단 말이야. 여러분 영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지문들 어려운 문제들 당연히 풀이 과정 하시고 여러분들 풀어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영어도 난이도 차이가 문제별로 다 상이합니다. 근데 왜 영어는 똑같은 속도로 같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다른 문제들을 다 풀려고 하시는 거죠? 왜 항상 왜 영어에서만 하시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듣기가 대충 한 20분 걸린다 쳤을 때 남은 시간을 나누기 28로 해가지고 한 문제당 몇 분씩 풀면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30번 때에 나와지는 지문들은 3분, 4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개인의 실력 차에 따라서. 그럼 선생님이 오늘 20번 때를 보여준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완전 세부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서 찾아내야 되는 빈칸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어휘 추론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을 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는 쉽게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줄여놔야 여러분들이 빈칸에 투자하거나 순서별에 투자하거나 문장 삽입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지금까지 시간을 제대로 어려운 문제에 투자를 해보지도 않고 거기 부분 많이 틀린다고 해서 내가 빈칸을 못 풀어 내가 문장 삽입을 못 풀어 이렇게 잘못 자신의 문제를 판단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뒷부분 문제는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투자하려면 제발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는 쉽게 풀 문제 심경 분위기 문제 풀고 있는데 와 이거 스토리 꿀샘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 말고 43번에서 45번도 어 스토리 너무 감동적이야 해가지고 이거 스토리 다 읽고 있지 말고 빨리 풀 문제는 빨리 푸세요. 일치부리치 문제도 더 빠르게 푸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부터 보고 지문에 접근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그 7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손도 대지 못하는 문제 없이 그리고 맨날 맞았던 앞에 페이지만 담았고 뒷부분 나락가고 이런 것들 없이 됐어요?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여름방학 때 잘 준비 물론 선생님하고 지금 유형독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와 수업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좀 영어라는 시험에 좀 진지함과 좀 전략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좀 남겨드리려고 퀘스트 촬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호쌤이었습니다.